아... 열심히 나가고 손발해 나가고... 어? 왜냐면 아래에미라트 구파이어 아래에미라트 간다고 맥주가 죽인거 가스 가스 그 정도는 언제 시켜줄꺼니 야 나 더 여기서 가야겠다 싶어 그래야 그래요 어? 그랬다? 근데 전화 보면서 하나 생각했더니 어? 세워놓고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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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르메스 아니구 저기부터 한단계 위야 에르메스 깔차도 피치하잖아 명품이 있다 제일 많이 하자 눈치채는 게속이 있는 곳에 들어갈 수 있는 곳 공공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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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